안녕하십니까 사판오파들입니다. 오늘은 골드윙 두대입니다. 한대는 DCT모델과 흰색은 MT모델 두대구요. 빠르게 소개를 하자면 검정색 모델은 23년씩 1719kg 금액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. 3590만원입니다. 3590만원인데 중요한 것은 옵션이 기본적으로 다 달려있습니다. 보시면 블랙박스 기본이구요. 사진으로 아 영상으로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지만 이런 옵션들 엔젤 색상도 예쁘네요. 하유에 패그도 달려있구요. 전부 다 옵션입니다. 옵션 등받치도 옵션 블랙박스 확인해 주시구요. 핸드폰 거치대 다 옵션 큰 건 아니지만 옵션 그리고 발판들 그리고 발판들 발판들 이쁜걸로 해두셨네요. 그리고 사이드 스탠트 클립 까지 해둔 상태로 검정색 차량은 만 키로 초반 탔는데 3590만원 3590만원 빠르게 구매하시는 분들은 절충도 가능 타이어가 타이어가 지금 소모가 조금 있는 편이라서 타이어 가격 정도는 제가 빼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구요. 흰색깔 차량 또 빨리 소개시켜 드리면 21년식에 2790만원 MT 모델이긴 하지만 가격 다른 차들하고 비교 한번 해보시구요. 연락 주시면 될 것 같고 이 차량은 키로수가 2만 5천 키로 2만 5천 키로인데 옵션이 좀 특이합니다. 이 차는 기본적인 옵션은 네 저 검정색 차량하고 다 비슷하구요. 스피커 옵션을 엄청 잘 해놓으셨어요. 스피커 옵션을 범치면 엄청나게 공은 스피커에 들이신 네 그런 차량이라고 보십니다. 하이웨이 패브든 뭐든 기본적인 옵션은 다 되어있구요. 운전석 등받이도 두 대 다 되어있는 상태. 이 차량은 2790인데 이 차량도 타이어 교체나 소모품 교체할 내역들이 있으면 여기서 또 절충해드릴 테니까요. 이 두 대는 빠르게 정리를 하고 있으니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. 흰색깔 MT 모델은 2790 검정색은 3590만원 가격은 충분히 비교를 해보시고 골드잉 지금 메모리 많이 없으니 올리면 금방 나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 네 연락을 주십시오. 감사합니다.